자 교재에 나와 있는 15번 여자목 3번 말기 용어는 대한민국 사귀댄스 표준 용어가 아니에요 스포댄스 용어가 다 영어로 국제 표준어잖아요 근데 사귀댄스는 그냥 만든 놈인 잔대냐 제가 만들어버렸어요 자 여자목 3번 말기 자 여자목을 지금부터 한번 말아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자 이 상태는 이 자세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면 여기 기차로를 이렇게 기차로일수도 알 수 있고 아니면 여자랑 90번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90번 그럼 여자가 지나갈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자가 그대로 말아주면 이렇게 딱 떨어집니다 자 여자목 3번 말기 자 다시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양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 게임이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셋 자 여기서 목을 말아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자보다 뒤에 그래가지고 쭉 채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번 두 번째는 사선으로 하나, 둘, 셋, 넷이에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두 번 말았죠? 마지막 한 번은 오른발만 옆으로 올려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는 그대로 쳐서 공중으로 내려서 손 맞춰서 마무리는 많습니다 만들면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여자목 3번 말기 자 이거를 만약에 좀 뒤에 자리가 맞다 그러면은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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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healthcare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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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M 줌 마지막 한 번은 오른발만 옆으로 벌리면서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는 여자가 잘했을 때 지금처럼 모델이 이미 Jaw-eri 자리를 몽중으로 한 바퀴 툭 보내는 맛이 또 춤 좋아하는 여성이나 또 손맛을 안하는 것은 복맛이 또 취기죠. 자, 이때 마무리. 이때는 이 손으로 여자로 나가는 것을 툭 바꿔서 쳐서 쳐서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거의 쿵무죠. 쿵무술. 사격취는 이제 무술인지 구분이 안 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거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목걸이 들고 가면서 잡아도 이렇게. 사인을. 사인을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쉬었죠. 다시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가는데 오른발부터 시작.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줘도 돼요. 나는 여기보고 여자를 보면 아는데 90도 좀 뒤에서 보시면 여자는 안 넘어고. 아까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아, 이렇게 쓰네에 따라서 이 손맛, 텐션맛하고 느낌이 틀려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박자기나 아무렇게 하나 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는 오른발부터 딱 서서. 김 뒤에 사박 씁니다. 그래서 또 가서 말하죠. 자, 마무리. 한발만 벌리면서 목대에 걸었는데. 이렇게 모델이 여섯 분이 자라면. 여기서 공중으로 한 바퀴를 돌려서. 슉! 거는 맛이. 어,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나가는 거. 이렇게 손 막혀서. 이렇게 치면. 어, 거의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섯 공. 세 번 말이죠. 어, DVD 사서. 이 작품은 제거 동영상 그냥 보신 분들이 많죠. 유튜브 들어가면 제게 몇백 개 되죠. 요거는 꼭 한번 사서. 아, 집 안에 되도록 갑으로 보관하시면. 사겠다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이십여 장 나올 것 같아요. 한 장에 3만 원씩 60만 원. 네, 그걸 평생 쓰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아쉬우니깐. 자, 여기서 여자목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자, 여기 옆방향으로 한번 보내면. 맛이 좋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여자보다. 자, 먼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섯, 여섯. 이렇게 했습니다. 여자는 저기 보고. 나를 무시하는 거죠. 자, 여기서 여자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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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여자가 잘하니까 공중 위로 했죠. 공중으로 밀어주고 좋아서 슉 씁니다. 그래서 잘 밀어서. 자, 마무리. 거기서 그대로 앞에서. 숨박하지 않아서. 이렇게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계속 이어셔서. 계속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 뵙고요. 전화번호. 자, 공유인평. 공유인평. 공유진행. 804. 자, 보시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배우러 오시면. 우리 모델분하고 커피 대단하시고. 또 공짜로 잡아주. 예, 그러니까 꼭 한번 오세요. 예, 여기 오셔서 좋은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